한밤중에 한 시민이 앞에서 비틀비틀 움직이는 이 차를 목격하고 신고를 했죠. 네, 맞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승용차 한 대가 미등도 켜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굉장히 위험한 고개 운전을 이어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를 목격한 차량이 음주운전을 의심해서 이 차량을 뒤쫓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따른 차량이 멈추라는 신호로 경적까지 울렸는데도 속도를 줄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5km 이상을 위태롭게 달린 이 차량은 육군부대 인근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까지 이동한 뒤에 인근 화단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이 남성은 8일 오후 10시쯤에 술에 취해서 충남대 근처부터 차량을 몰아서 유성구 자운대까지 5km가 넘는 거리를 운전을 했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음주운전이 의심되죠? 결국 한 아파트 단지에서 딱 멈춰 섰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그런데 여기서는 도망가는데 그친 정도가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저런 식으로 5km만 10분가량을 도심해서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요즘 우리 시민의식이 좀 투철해져서 신고하고 또 뒤처쳐서 사고를 막잖아요. 그래서 시민 두 분이 쫓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차를 아파트 단지에 화단을 들이받고 멀췄서 내려서 시민들이 다가가니까 욕설하면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니 실제로 폭행까지 했어요. 얼굴 광대뼈 쪽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이 위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박비로사님. 실제 음주운전이 맞았습니까? 실제 음주운전이 맞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을 하니까 0.08%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죠. 그 이상의 술을 마셨던 걸로 보이고. 운전 자체는 충남대인가요? 거기서 유성구 자원대까지 5km 정도 운전을 해서 15분 정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음주운전? 그런데 말이죠. 왜 도망갔을까? 물론 안 잡히려고 도망간 거였겠지만 이 사람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현직 해병대 장교였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장교, 현직. 저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0.08% 되면 운전을 하는 데에서는 만취운전이 맞습니다. 분명 그 기준은.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취했다고 할 정도는 안 돼요. 소주 한 병 정도를 못 마셨을 때가 저 정도 보통은 나오거든요. 특별히 이 장교가 술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의식이 막 없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볼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교수님, 어제 교수님 안 나오셨지만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육군 부사관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갔다가 아직 처음 하도 씻겨내지 못한 119 구급대원을 세상에 혹행하는 그런 사건도 전해드렸고 오늘은 보신 것처럼 해병대 장교입니다.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 계속 미사일 쏴대고 있고 7차 핵실험도 시간 문제라고 하는 그런 판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군인들 기강이 가장 정점에 있어야 될 때 세상이 저러고 있어요. 글쎄요. 제가 어제도 그 뉴스 제가 개인적으로 봤는데요. 지금 여기서 50대 현역 장교다라고 하면 글쎄요. 적어도 군 생활이 25년 이상 정도 되는 그리고 추정컨대 적어도 연관 장교급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대대급 지휘관이라든가 이걸 다 마친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히 제가 소속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는 육군 부사관이 더욱이 이태원 현장에 있었던 소방관을 폭행을 했고 오늘은 또 이제 해병대 장교, 50대 이상 장교라니까 연관 장교로 추정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군에 있어서의 어떤 기강 이런 것들이 물론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그 일부가 전체를 대표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진출이 불가능하고 진출이 돼서도 안 될 텐데 물론 그런 걸 떠나서 너무 이제 군이라고 하는 조직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먹칠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말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박 변호사님, 이 역시도 어제 그 육군 부사관처럼 군사경찰로, 군경찰로 가겠죠? 이 사건 관할 자체가 재판권 자체가 군사법원에 있습니다. 군인 같은 경우는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이렇게 이제 재판을 또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음준전 부분도 있고요. 폭행 부분도 있습니다. 단순 폭행인지 상인지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그거 말고도 군에서 장교가 이렇게 음주운전하고 폭행을 하게 되면 품위유지위반이라든지 지시불이행으로 징계가 또 가능한 상황입니다. 징계도 받을 것 같은데 군 징계 같은 경우는 파면부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근신, 견책 뭐 있는데 예전에는 음주운전에서 좀 약하게 처벌됐던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도 군에서도 음주운전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고요. 아마 징계도 좀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진급을 하거나 군 생활을 좀 더 열심히, 많이 할 가능성은 저는 좀 적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만 연금에 제일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여기서 집행위 이상의 형을 받거나 아니면 징계에서 중징계, 정직이라든지 강등 이렇게 받으면 연금이 절반 날라가 버립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걸리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그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좀 경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음주에 어떤 나쁜 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군인도 비슷하게 강하게 연금 못 받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냥 따끔하게 한마디만 해주시고 정리하시죠. 네. 음주운전을 하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갖다가 이미 시켰고 본인도 아마 자기 부하들 대상으로 해서 시켰을 텐데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한 번 실수를 하면 바로 끝이 나는 그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방금 얘기하셨던 그 연금에까지도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군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 또 공직에 있지 않는 모든 분들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이거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